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뚜루루루 뚜루 빌보드에 나타난 상어가족 송 빌보드 싱글 차트 32위 안녕하세요 1월 10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방탄소년단 아이돌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동요 상어가족의 영어 버전인 베이비샤크가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 32위로 진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상어가족 이 노래가 북미권 구전동요를 우리나라에서 편곡해서 재탄생한 노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국민 동요죠 2010년 이후에 싸이, BTS, CL, 블랙핑크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사랑받은 이 동요가 빌보드 차트까지 진입했다니까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가수들 셀럽들이 콘서트에서 많이 따라 부르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윤태진 씨도 불렀었죠 베텐의 셀럽 윤태진 씨가 불렀으니까 베텐도 상어가족 빌보드 차트 진입에 일조한 건가요? 음... 아닌가? 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선물 드리려고 만든 코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하는 날입니다 소문 듣고 많은 분들이 벌써 베텐을 들으려고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더 많은 선물 더 많은 분들께 쏠 예정이니까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너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거든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로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들어와주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이벤트로 배성재 그리기 컨테스트를 열고 있습니다 윤태진 씨도 참여를 했고 13일 일요일까지 그림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 투표하고 우수작을 뽑아서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그림에는 베텐 티셔츠 굿즈에 들어가는 자격을 드리니까요 인별그램에 4개의 태그를 달고 샵 배성재, 샵 배텐, 샵 배성재 텐, 샵 배성재 그리기를 달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저희 베스타그램에 나와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경찰서에서 정모하실 때 윤태진 씨도 볼 수 있다는 거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샘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특허받은 기술 레이나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피자샵, 난민구.com,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카, 호시기 스위치 갈릭치킨, 셀로닉스, 포스트건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기다린 만큼, 기대한 만큼, 더 특별한 남양주의 새로운 시작, 진접 2019년 첫 번째 더샵, 1153세대, 오늘과 다른 내일의 진접이 시작됩니다 더샵의 가치를 먼저 만나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1661595 포스코건설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에 역사가 숨어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하삭 수제피클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피자샵으로 가보개혁 1688-2827 나 박소연, 난 있고, 넌 없고, 난 입고, 넌 벗고,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난 입고, 나도 난닝구. 치킨은 나의 소울구, 기쁠 땐 나 슬플 땐 나 후라이드도 양념도, 자꾸자꾸 생각났네 후참, 후참, 후참치킨, 후참, 후참, 후참치킨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짓, 후라이드는 후참치킨 중부대학교,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 있는 중부대학교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꿈을 향한 도전이 기쁨과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대학교 취업과 창업이 강한 대학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파삭합니다 우와! 물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칼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새르륭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우와, 대박 맛있다 우리 아이 잘 누는 아이인가요? 급 누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꾹꾹 누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찔끔 누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셀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누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셀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강신욱님, 성재영 오사카에서도 배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릴라로 오사카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완전 대박 신기 라고 보내셨습니다 여행 가셨으면 밤 10시 이럴 때는 좀 노세요 왜 배텐 듣고 계세요 물론 일본은 그 혼밥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돼 있어서 혼밥하면서 배텐 듣는 거는 뭐 딱히 상관이 없는데 굳이 거기 뭐 제이팝이라도 좀 들으시고 강호성님 인터넷에서 산 니트가 왔는데 너무 꽉 끼네요 옷이 작은 거겠죠? 라고 했습니다 뭐 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김형섭님 2018년 12월 25일 것부터 역주행 중입니다 오늘 2018년 쌍텐절까지 들었어요 슬슬 본방도 들어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역주행, 정주행 어떤 게 진리일까요? 어떤 게 진리일까요? 배텐은 배텐이 또 에피소드형으로 아무거나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역주행, 정주행 레전드 편부터 찾아보다가 그다음에 다음 티어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랜덤 주행이 진리라고 하신 분 있고 뚠뚠성재만 듣는 게 낫다고 하신 분 있고 차단해 주세요 5711님 저녁 맛있게 먹고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떡국을 맛있게 끓여 놓으셨대요 먹어야 하나요? 그건 먹어야 됩니다 떡국은 다음 날 맛이 좀 달라지잖아요 울기도 하고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합법적으로 어머니가 끓여 놓으셨는데 그건 먹어야죠 5330님 오늘 가로채널 재방에서 드디어 봤어요 PT 잘 받으시고 자꾸 놀리는 것들한테 뭔가 보여줘요 형 라고 했습니다 오늘 가로채널 또 지난주에 사실 생각보다 강하대 그러니까 강호동 씨 분량만 엄청 해가지고 다른 출연자들 거는 아예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님과 저랑 강호동 씨가 아까 찍어온 그걸로 통째로 나가가지고 이번 주에는 나갈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엄청 길게 또 뽑았대요 그래서 아 진짜 큰일 났습니다 베텐에도 어떤 자료를 좀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가로채널의 베텐 유니버스의 침략 이런 것도 한번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텐 유니버스의 가로채널 침략 그건 인정 하지만 너무 뚱뚱하게 나와서 큰일 났어요 응 티벳여우 차단해 주세요 티벳 쓴 사람들 다 티벳트 티벳 다 차단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 루트레인 베디 옆에 해 하나 떠 있는 것 같네 라고 하셨고 혼자 가족은 곰순이님 몸빼바지랑 입으면 잘 어울리겠어요 아시로기님 거 홈쇼핑 어디 전화하면 됩니까 유승희님 베디 옷 빨아서 스튜디오에서 건조 중 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청출 조상에 대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전 세계 정말 몇 장 안 되는 이 축구 유니폼인데 이게 제 목소리에 들어간 그 게임 그쪽에서 저한테 선물을 해준다는데 제가 베텐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제 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이예르민헨 레알마드리드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금 세 팀의 유니폼을 들고 왔는데 이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홈 유니폼이 있고 어웨이 유니폼이 있고 서드킷 해가지고 제 세 번째 유니폼이 있죠 근데 이거는 포스킷 이라고 해서 게임에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물로 제작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많이 참여하세요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지니어스만 풀 수 있는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지니어스로 인정하고 싶을 정도로 센스가 넘치는 능력자님들을 우대하고 선물까지 챙겨드리는 그런 코너 목요일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간인 만큼 더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리려고 준비해왔거든요 각 코너마다 무려 치킨을 방송 직후에 바로 쏴드립니다 오늘 저녁 야식으로 치킨 먹고 싶은 분들은 부지런히 퀴즈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한정판 게임용 유니폼을 제가 준비해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마네킹이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진짜 빨래 건조대에 걸어놓은 것처럼 너무 볼풍 옷이 걸어와서 하지만 또 이게 베텐 스타일이죠 캐주얼하고 쿨하고 힙하고 좀 칠하고 이렇게 전세계 한정판 몇 장 안내 유니폼도 이렇게 쿨하게 걸어놓습니다 제가 소혜씨랑 생록방 할 때 이거를 어차피 공개해드렸기 때문에 그거 찾아보시면 모습 아실 수 있고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이거는 유벤투스는 소혜씨에게 선물했고 여러분과 함께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렛미넨 레알마드리드 맨유 세 팀의 유니폼을 오늘 2부 퀴즈에서 드릴 거니까 기대하세요 자 첫 번째 능력자 퀴즈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제시하러 드릴 건데요 그 단어로 그럴싸한 N행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바로 요르단 요.르.단 요즘 아시안컵 축구가 한창인데 오늘 베텐 하는 시간에도 조별리그 비조 요르단과 시리아 경기가 열리거든요 아시안컵에 제 목소리 안 나와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떠올리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조단으로 해도 되나요? 조르단 되나요? 안됩니다 요르단 요르단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센스있는 말을 지어주시면 인정입니다 선물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요르단이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지난 대회 우승팀인 호주를 잡았어요 네 엄청 대단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요르단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쿠폰으로 나가니까 꼭 문자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문자에만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저희가 드립으로 사용합니다 무상 사용 자 에이핑크의 응응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자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 요르단 드렸습니다 4324님 요베티치 르마 다니엘 스터리지 축구선수 이름으로만 보내셨는데 너무 축받이네요 8628님 요식업계 최강자 르브론 제임스 단짠 단짠 꿀맛이네 산소호흡기님 요 름름름한 내가 왔어 단단한 근육 만들거야 기대해 그날 너님 욕이 있네 르네상스가 도래한 베텐 단연히 뚠뚠한 배성재 덕분이다 베텐 르네상스는 온지 좀 됐죠 지금은 이제 유니버스의 확장기입니다 매드붐님 요그 르트 아줌마 옷 단디 챙겨 입어요 상상동물님 요그르트 아줌마 요크 르트 주세요 단거 주세요 루트레이님 요즈메 르무만타 배알단 자발적인 배알단 분들이죠 코빨간배춘기님 요는 없겠죠 르마음악에 식욕이 당기죠 단게 당기면 먹어요 뚠뚠성재형 그렇지 않아도 초콜릿을 좀 아까 쓰러질 것 같아서 먹었습니다 뽀디가 마침 뭘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힘들게 먹었어요 블루네오님 요르단이 어디에요? 르무 잘해도 단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게는 적수가 안되는 내일 키르기스 스탄전 파이팅! 이러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 2580님 요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 만든 단소입니다 뚠뚠풍채배정재님 요기까지가 르루이잔의 단짠단짠 플레이 원라이프님 요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 르무안의 단식해야겠어 자 몇 분께 일단 드려볼까요? 문자로 보내신 분들께는 네 문자로 보내서 소개된 분들께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0님 4324님 8628님 네 세 분밖에 안되네요 소개된 건 자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드라마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드라마 덕후들이라면 마칠 수 있는 그런 퀴즈인데요 지금부터 요즘 한창 방영 중인 드라마 한 장면에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잘 듣고 어떤 드라마인지 맞춰주세요 채딩창에 선거철 포퓰리즘 보소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우린 뭐냐? 여러분 드림만 활용당한 겁니다 파수는 왜 안죠? 금권선거라고 하신 분인데 문자로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인물은 왜 안 챙겨주냐? 문자로 보내면 챙겨드린다고요 드라마 능력자 퀴즈 부탁드릴게요 지금 쿠폰을 드려야 되니까 문자로만 참여해주세요 드라마 퀴즈는 지상파, 종편, 케이블 상관없이 3개의 드라마를 골랐고요 한 장면씩 들려드릴 거니까 각각 어떤 드라마인지 3개의 드라마 제목을 모두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면 공짜인데요 문자로 주세요 베가놈, 파수는 드립의 노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다이어트 하니까 성질 더러워졌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제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이 좀 부족하긴 해요 첫 번째 힌트 들어보세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제 얘기네요 배고파요 민감한 덜뚠뚠 오고 있는데 차단해 청취율 주성이니까 차단을 안 할게요 다시 한 번 배고파요 네 이게 어느 드라마일까요? 드라마 제목만 보내시면 됩니다 방송사 안 보내셔도 돼요 정답 골목식당 조보아네 아 조보아 골목식당에 짬타이거 롤을 맡고 있고 배성재 송마음이네라고 하셨는데 배고파요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선넘지마 선넘지마 그리고 쿨한 힌트 하나 드리면 셋 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목소리입니다 엄청 크죠? 다시 한 번 선넘지마 선넘지마 다시 한 번 선넘지마 어디서 드려볼까요? 배고프고 선넘지 말고 다 제 속마음에 나오는 소리네요 제가 하고 싶은 대사이긴 합니다 다시 한 번 선넘지마 아 땡머리 보내신 분인데 차단해지고요 자 그럼 이번엔 세 번째 힌트 나갑니다 마지막 힌트예요 내 아빠야 내 아빠라고 다시 한 번 내 아빠야 내 아빠라고 플로랑 말루다님 제빵왕 김탁고요 세 개를 보내셔야 돼요 드라마 세 개입니다 네 토스트님 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일상 아닌가 배고프다 선넘지마 네 세 번째는 뭐 네 내 아빠야 내 아빠라고 배고프고 선넘으면 탈북인가요? 9249님 송혜교 남자친구 식객 내 아빠야 내 아빠라고 스타워즈 보내신 분 있어요 소혜 아닌가요? 소혜 다시 한 번 내 아빠야 내 아빠라고 스타워즈 5 자꾸 오고 있고요 아버지가 이상해요 됩니다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셔야 선물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부에서 발표할 건데 LAR이랑 홍길동 원앙소리 국가대표 2 차단 여러분 2부에 정답 발표합니다 배성재 10 그리고 가까운 시기에서나 졸음 쉼터에서 꼭 쉬었다 가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도 깨어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고 고릴라 겨울만 되면 시베리아 같은 사무실 아 추워 올겨울엔 원적이 선히터 엘리온과 함께하세요 책상 아래에 두면 건조함 없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365일 36.5도 히터 엘리온 엘리온은 선조이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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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업사장님도 겨울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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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여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이나 사랑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지듯 결론나는 인생달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 배송대의 텐주에서 뱉탭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아래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대의 텐 배송대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라디오 퀴즈 코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앞서 1부에 드라마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3편 소리를 한 컷씩 듣고 어떤 드라마인지 맞춰달라고 했는데요 각 방송사 에이스 드라마들만 모아봤습니다 정답은 SBS 황후의 품격 그리고 JTBC 스카이캐슬 그리고 KBS의 하나뿐인 4편이었습니다 너무 쉬웠죠 배고파요 장나라씨 대사 선넘지마 염정아씨 대사 내 아빠라고 유희씨 대사였습니다 셋 다 엄청 화제죠 이게 꼭 각 방송사를 대표한다기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3대장이 아닌가 아닌가 자 선물은 1등으로 보내신 0731님 그리고 2721 9970 0157 7993 1935 6303 5822 9871 9226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상품권 나가고요 문자로 보내라고 했더니 이제 문자 많이 오네요 예 자 이번에는 자체 청취율 조사 자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샵 1077번으로 문자를 보낸 적 있는 분들 중에 랜덤으로 그냥 전화를 드릴 건데요 네 이번 주부터 청취율 조사기관이니까 아시죠 청취율 조사기관 컨셉으로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그 방식 자체가 좀 네 저희 청취율 조사기관에 많이 하는 트랙이죠 네 심노자키 작가가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유엔미 코리아 리서치인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입니다 밤 10시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라고 하면 최대한 귀엽게 암구호를 대답하시면 됩니다 암구호는 뿌꾸 뿌꾸 예 어제 비참 후여친 상상사연에서 뿌꾸 뿌꾸와 뽀요뽀요 커플이 등장해서 더러움을 선사했었거든요 정말 역겹도르 시상식 같았다고 하신 분들 많고 네 듣다가 진짜 토할 뻔했다 네 입덧이 생길라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친구의 애칭이었던 뿌꾸 뿌꾸를 최대한 귀엽게 외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암구호를 외치시면 선물과 함께 통화를 이어가고 두 배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음 자 2019님 여자분에게 전화하시네요 저에게도 전화주세요 남자분인 것 같고요 금요일에 음 2413님 선지 너무 까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선지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6138님 성재 애쓴다 라고 했습니다 6138님한테 해볼까요? 성재 애쓴다 라고 하셨던 분 음 음 자 자 보겠습니다 6138 6138님께 가보겠습니다 뿌꾸뿌꾸 하셔야 돼요 깔끔한 첫 콜 필패 봅니다 라고 하시고 있고 음 고마워 음 음 음 음 음 자 첫 콜은 필패고요 음 음 음 일요일에 들으신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어 주중과 패턴은 다를텐데 7284님 배성재씨가 마피아인 걸로 네 오늘도 허무하게 무너지네요 라고 했습니다 일요일에 러블리즈 지혜씨가 나왔던 콩까지 마피아 게임 어 저를 마피아로 지목하신 분이네요 7284님께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엔미 코리아 리서치인데요 네 네 라디오 청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네 네 밤 10시 이 시간대에는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배성재의 틈이요 아 감사하긴 한데요 오늘 듣고 계시진 반응입니다 네 고맙긴 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왜 울리네요 네 화장실에 계신 것 같아요 굳이 그곳에서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혼자만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자 누구한테 볼까요? 어 월요일에 보내신 분인데 3276님 아침에 수영하고 퇴근하고 헬스하면 죽을 것 같아도 배텐을 매일 듣고 있어요 어 진짜요? 아침 수영 그리고 퇴근하고 헬스하는데 배텐을 듣는다고요? 그럴 힘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대단하네요 자 암구호는 최대한 귀엽게 뿌긋뿌긋 하시면 되겠습니다 뿌긋뿌긋 예 어렵지 않죠? 뿌긋뿌긋 네 3276님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앤미 코리아 리서치인데요 네 네 라디오 청취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밤 10시 이 시간대에는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여기서 뚝뚝뚝뚝 하면 되는 건가요?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귀엽게 뿌긋뿌긋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뿌긋뿌긋하면 되나요? 네 굉장히 묵직하시옵소 방금 들어와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다 귀엽게는? 아이 예 그런걸로 하죠 어디 계신 누구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강원도 홍천 사는 25살 그 조건이라고 하고요 조건님 조건희 조건희님 네 네 아니 홍천에 계시다고요? 네 강원도 어 저희 MT 많이 가는 곳 아닙니까? 아이고 그 비발디파크 있어가지고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네 땡발디라고 좀 부탁드렸습니다 아 예 아 거기 계시군요 네 지금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어 나라를 지키고 있어서 군인이세요? 네 직업군인이세요? 좀 애매하긴 한데 애매하다 네 아 뭔가 신분을 얘기하기 좀 애매하시군요 어 전문하사라서 아 전문하사님이시라고요? 네 예 네 직업군인이시네요 그러면 어 맞긴 한데 네 어 채팅창에 간첩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고 상근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고 상근 네 그렇군요 아 전화를 그래서 약간 받으실 때 그러셨군요 뭔가 군인스럽게 아 모르고 모르고 전화가 오면은 그렇군요 아 그러면 지금 그 사병으로 하시다가 되신 거예요? 네 네 그 사병으로 하시다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바로 아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속되게 이르는 그 말뚝을 박았다 네 맞아요 연장 근무를 하시는 거죠? 네 예 예 그렇군요 1년 1년? 1년을 더 해가지고 어 근데 왜 통신보안으로 안 받으셨어요? 아 이제 그럴 점은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개인폰이니까 그죠? 네 네네네 하사로 이행시 드릴텐데 이행시까지 맞추시면 추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타사요? 하사 타사? 아니 지금 전문 하사시라면서요 아 하사 예예예 왠지 저희 배텐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아이 2주밖에 안 돼서 아 그래요? 네 저희랑 뭔가 필이 통하시는데 타사 좋아하시고 자 하사로 드립니다 하 하사로 사는 거는 사?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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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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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막 알던 애들이 막 다 전역하고 하니까 예 그거 보는 게 주문 들어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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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자부심 갖고 하시길 바라고요? 네 네 그럼 농담처럼 하신 거니까 아 예 그럼 아는 국군장명 여러분 지금 뭐 점호 시간 끝난 다음인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후임이 먼저 전역하셨죠? 네 후임들이 지금 차차 전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채팅창에 유니폼 셋 다 너가 저러라 라고 하시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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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에 어제 보내신 분이네요. 비참 후여친 특집대 5814님. 형이 제 본명을 말하는 바람에 전국구로 망신당하게 생겼네요. 책임지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분한테 해볼까요. 5814님. 1승 2패 기록 중입니다. 1승 2패군요. 죄송합니다. 33% 청취율이네요. 꾹꾹꾹꾹 하셔야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유앤미 코리아 리서치인데요. 네.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 이 시간대에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꾹꾹꾹꾹꾹. 정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재 1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신 누구신지 보다 어제 무슨 사연이었나요? 아. 종로 귀금속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익명을 공개하는 바람에. 네. 네.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아 근데 그 생각보다 나이는 굉장히 어리신 분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나이가 내년이면 서른입니다. 91년생이시네요. 네. 네. 아직 20대신데 종로 귀금속 쪽을 많이 알고 계시고. 아. 안다기보다는 좀 그냥 창의적인 거를 좀 떠올리다가. 아. 아. 그런 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군요. 네. 네. 지금 91년생 구마적이라고 오고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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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한 좌라고 오고 있어요. 종로에서만 살고 계시는. 그 혹시 4달러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4달러. 아. 그 어제 망상사연을 아주 맛깔나게 보내셨는데. 네. 커플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 없으니까 보냈겠죠. 그렇군요. 아. 뭐 이런 음악을 깔고 그래. 아. 진짜. 자. 아무튼 그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꼭 그 망상하셨던 것 같은 후여친이 꼭 생기시길 바랍니다. 아. 저도 꼭 희망합니다. 자. 망상으로 이행시 드릴게요. 망. 아. 망했다. 내 인생. 상. 상상연연하고 있고. 자. 오늘은 정말 제가 땡을 칠 수가 없는 분들이 연결이 되셨네요. 자. 감사드리고. 네. 성함은 익명으로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0% 청취율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2승 2패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한정판 게임용 유니폼이 걸린 축구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예고 해드렸다시피 네. 제가 준비한 선물인데 한정판으로 나온 바이예르미넨,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 팀의 유니폼이 각각 한 벌씩 걸려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랜만에 해외 축구 팀의 이름을 제 입으로 콜레임하니까 굉장히 좀 울컥하네요. 언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해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퀴즈는 축구 관련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세 분의 목소리를 각각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이 세 명의 감독이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명의 감독 이름을 모두 정확히 써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원하는 팀 유니폼이 있다면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어지간하면 맞춰드릴게요. 오늘 대신에 여성 가수 퀴즈는 없습니다. 대신 유니폼을 드리는 축구 퀴즈 할 거니까 문자로 참여해주시고 축바이든 축바가 미래에 될 거는 후축바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1단계 감독의 목소리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네, 일단 한국인이신가? 자, 일본인인가요? 물어보신 분인데 자,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의 그 바람이다! 니꼬자나 네, 윤도현 보내신 분 있고요. 알베르토 아닌가요? 베어백 니티 맞자나 네, 모리 다카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 중계 니꼬자나 자, 노래방인가요? 여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한뚝배기 그 형님인가요? 자, 안윤상이라고 하신 분이 자,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독의 목소리 들어보세요. 나가서 한 해 걷어 참을 수 있는 생각 말이 좀 빠르시죠. 이분은 한국인이시겠죠? 네, 추성훈 본프레레어 최용수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 여기만 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유혜진 유혜진 송강호 황선홍 황선홍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은 안 했었죠. 네, 또 경영 진행시켜 박항서 선동열 축구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나가서 한 해 걷어 참을 수 있는 생각 조봉래요 본프레레 아니고요 국가대표 투 감독인가요? 차단해 주세요. 김성근 축구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나가서 한 해 걷어 참을 수 있는 생각 조광래 신태용이요 태용이 형 허재네 축구 리폼리씨 우리나라 봉준호 영화 말고 축구 박찬욱 나가서 한 해 걷어 참을 수 있는 생각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 들어보세요. Thanks to the Korean public 한국어로 하시지 않네요. 자, 다시 한 번 Thanks to the Korean public Public? 리퍼블릭이 아니라 Public? 네, 다시 한 번 Thanks to the Korean public Korean public? 네 어... 퍼거슨 쌀딩크요 다시 한 번 Thanks to the Korean public 네, 쌀딩크는 오늘 가로채널에서 보시면 되고요 빌 샹클리요 리버풀 좋아하시는 코일뉴요 무리뉴요 베거슨 허구연 다시 한 번 Thanks to the Korean public 네, 과르디올라 차범근 지단 네, 동팡저우요 차단해 주... 네, 됐습니다. 에메리 아드보카트 아드보카트 나왔습니다. 아드보카트 자, 세 감독의 이름을 순서대로 써서 보내주세요. 꼭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선물로 한정판 게임용 유니폼과 치킨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자, 슬리피 이 베디어천가를 써준 슬리피인데요 이 원곡입니다. 핵인싸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자, 축구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한국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세 분의 목소리를 짧게 듣고 누구였는지 맞히는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슈틸리케 감독, 허정무 감독,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미들어스님 베디어천가 이렇게 좋은 노래였구나라고 하셨고요. 4575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들이고요. 5132님 바이렌미넨 유니폼 그리고 7011님 레알마드리드 유니폼들입니다. 그리고 치킨 받으실 분 4285-9930-5219-8763-1111 2593-0431님께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게요. 자, 아,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러네요. 아쉽게. 아, 지금 50% 청취율이라 좋은 타이밍에 끊으려고 그랬는데. 자, 본방사수 연결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자, 뿌꾸 뿌꾸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10시에 무슨 방송 들으세요? 하면 뿌꾸 뿌꾸 하시면 되고. 토요일에 6124님. 와, 베디 나이 몰랐는데 좀 놀랐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할 때가 아니네요. 올해는 꼭 하시길 바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화요일에 보내신 분 뭘까요? 7750님. 베디가 내일 춥다고 얘기해줘서 내일 약속 깼어요. 제 걱정해주시는 건 베디 뿐이라고 하셨는데. 7750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기관 컨셉으로 확인. 7750님. 부꾸뿌뿌꾸 하시면 돼요. 분위기가 좋지 않군요.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 정렬 좌우러 정렬 2588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 피아! 온라인 줌은 간편한! 성원에드 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 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에드 피아! 운정신도시에 프루지오가 다시 한 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프루지오! 운정신도시 파크 프루지오입니다. 2월 오픈 예정 1811-8333 프루지오 배우건설 빠바 파바통신 새해 소식 2019년 1월 파리바게뜨와 굴리굴리가 만난다! 행복해도 돼지 케이크와 행복한 돼지만주 달콤한 꿀 슈크림 빵까지 한 입 먹는 순간 새해 복도 꿀꺽! 럭키 뉴 위엄! 2019년에도 파리바게뜨!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복잡한 이 도시를 깨워 그거 깔끔하게 광고로 바로 갔으면 50% 청취율을 기록하고 오늘 끝내는 거였는데 2승 3패가 되면서 40% 청취율로 미끄러졌습니다. 채팅창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쓸데없이 오할 확률 실패라는 글들 보여줬고요. 제가 샷건을 좀 했더니 채팅창에 배성재 다이어트하면서 성격 더러워졌다고 성격도 더러워졌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차단해 주시고 아나운서 후배들 불쌍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후배들한테 뭘 풀고 그러잖아요. 청취 여러분한테 풀지. 다음 주 더덕 퀴즈쇼 영화 해바라기 퀴즈입니다. 지금 신청하셔야 기회가 주어지니까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해바라기 달고 신청해 주세요. 영화 해바라기 많이들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 알리의 너였나바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